세트장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하네스를 재차 확인을 했고. 아직까지는 웃음기가 있어요.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. 무서워! 나 고성호 본증 있어요. 일단 먼저 선진이 형. 본인이 선택한 빨간색 수직꽃 쪽으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손진영이 올라가 있고요. 본인이 선택한 빨간색 수직꽃 쪽으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왜 하는 거야. 다음은 최성조. 괜히 올라왔어!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?